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3극장 이미경입니다. 다시 보는 펀치라인 코너 이번 시간에는 김상현 선수가 1979년 10월 4일 요가이 마사이로 선수에게 11회 KO승으로 WBC 슈퍼라이트급 2차 방어전을 성공하는 경기의 기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기사는 1979년 12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오후 7시 30분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벌어진 WBC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김상현 대 요가이 마사이로 선은 저돌적이고 끈질긴 근성에 요가이를 두드려대 11라운드 2분 10초만에 KO를 눕혀 후련한 2차 방어 성공으로 끝났다. 3명의 세계 챔피언을 보유했어도 시종 찜찜한 게임 운영에 식상했던 팬들은 근래에 보기 드문 김에 후련하고 화려한 한판 승부의 쾌제를 불렀다. 10라운드까지의 젖지 페이퍼는 주심 멕시코의 레이몬드 솔리스 100대 93 부심 일본의 대자키 98대 94 부심 대한민국의 정영수 100대 92로 전원일치 김의 우세를 채점했다. 김은 11월 25일 서울에서 WBC 지명 도전자인 동급 1위 미국의 싸울만비와 3차 방어전을 가질 예정. 추석 전야, 초저녁까지 붐비던 거리의 인파는 6시가 가까워지자 줄어들기 시작했다. 적지인 일본에서 외롭게 싸울 김의 파이팅을 보기 위해 어디론가로 스며든 것이다. 살아있는 현장 취재를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TV 브라운관 앞에 시신경을 곤두세우고 앉았다. 잠시 후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코너에 나타난 두 사람의 각기 자신만만한 모습, 팽팽한 여유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배우엔 요가이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본인들의 들뜬 표정들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들의 맹렬한 쟁탈욕을 채워주려 요가이는 안간힘을 다했다. 그대 민족성인 바탕인 사무라이 정신은 지겹도록 끈끈했다. 요가이로서는 김의 예리한 라이트잽의 타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이겨내려 미스펀치만을 남발, 완전히 김의 페이스에 말려 고전한 11라운드였다. 1라운드부터 챔피언답게 선제 공격하는 김, 이에 맞서 불우하게 향 위치를 차지한 요가이의 프로 근성 역시 만만치 않게 각오가 대단했던 것 같다. 김의 톰 싱사 농삭디전을 관전하러 왔을 때 요가이는 의외로 연타에 약할지도 모르겠다고 기자에게 전력 분석을 한 바였다. 레프트 라이트 훅을 조심해야겠다고 자신의 작전도 비춘 바 있었다. 그가 사전에 전력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실력 차이였다. 김이 말했던 대로 요가이는 김의 적수가 못되었던 것이다. 신체 면에서도 열세였고 펀치력도 별로 없었다. 이에 비해 이날 김의 펀치는 마치 칼날 같았다. 지기를 바라는 주문 같은 숨막히는 공기를 김의 펀치는 정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갈라댔다.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야금야금 요가이를 죽여간 것이다. 11라운드 입은 10초 만에 진드기같이 달라붙는 요가이를 캔버스에 눕혔을 때 체증이 다 뚫린 것 같은 팬들의 환호는 집집마다에서 터졌고 11라운드가 끝난 후에도 브라운관 속에 캔버스는 요가이가 누워있었다. 요가이로서는 완전한 패배였던 것이다. 트레이너 이종원씨의 기쁨에 찬 얼굴과 함께 김은 인터뷰에서 유비무안을 실증한 것이라 했고 충분한 연습으로 3차 방어전도 흡족한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다. 한편 패자 요가이는 김의 기민한 사이드 스텝을 잡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했고 다시 기회가 오길 바란다며 김은 훌륭한 선수라고 했다. 정말 어느 곧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플레이였고 챔피언다운 챔피언이었다. 이제 곧 닥칠 3차 방어 상대인 싸울만비는 흑인 복서로 만만치 않은 톱 콘텐더로 알고 있다. 비록 2차 방어가 완전했고 홈링이란 이점이 있다 해도 낙관적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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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